아내의 요품들을 태우지 말자 그러나 그가 아내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바로 아들의 칫솔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였다. 아이가 몇 번이나 썼을 아이의 채취가 남은 그 칫솔만큼은 버리지 못했다. 그는 그 칫솔을 얼마간 품에 가지고 다녔다. 그리고 아이의 방에 아내의 시선이 닿지 않은 곳에 숨겨놨다. 비록 상자 안에 담겨있는 것이 그 칫솔은 아니지만 그는 그때를 떠올렸다. 차가 신호에 멈추고 조금 떨어진 인도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뒤에 매달린 벌레들이 보였다. 기분 탓이겠지만 그들의 등에 매달린 벌레들의 얼굴이 일제히 그를 향하고 있었다. 그가 다시 확인하려고 쳐다봤을 때 버스가 출발했다. 안녕하세요. 하얀 벌레를 쓴 소설가 변미나입니다. 저는 갈색 상자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어서 평소에 눈에 띄지 않지만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그런 상자 안에 있는 어떤 감정들을 이 소설 안에서 표현하고자 했거든요. 주인공인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인물의 어떤 내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물과 조금 대화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제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씁니다. 이 작품집을 내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어떤 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라는 게 아무것도 없던 거였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는 그게 굉장히 소중하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같이 웃다가 우리는 천천히 얘기하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길었고 우리는 자주 쉬어갔다. 하나가 말하면 다른 하나는 얘기가 끝날 때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대신 상대의 눈을 들여다보며 온몸으로 자신이 얘기에 집중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우리는 함께 무언가를 지나가고 있었다. 더디지만 분명한 방향으로 모난 곳 없이 부드럽게 부풀어 오르는 시간을 지나 우리는 처음으로 우리가 그리는 목적지에 도달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을 쓰는 임선우입니다. 이번 ANA 목표지에는 낯선 밤에 우리는이라는 단편소설을 실었습니다. 오랜만에 제외하게 된 두 중요한 여자가 서로에게 다시 굉장히 큰 의미가 되는 그런 소설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회가 가장 전형적인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것이 40대, 50대 여성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중간에 하면서 저는 그분들이 오히려 더 자유롭게 다른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조금 더 다른 지점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서 같은 연령대의 여성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좀 힘이 됐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아카데미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기에 실린 서평이나 에세이 같은 장르도 처음 접해보는 글이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낭독해도 여기 와서 작가님들이랑 처음 했었고요. 힘든 만큼 남은 것도 굉장히 많고 좀 돌이켜봤을 때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업이었어서 1년이 딱 지나고 돌이켜봤을 때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는 항구에서 십여 킬로 떨어진 곳에서 바다로 들어갔다. 몸이 뒤집힌 채로 바다에 빠지자 팔과 꼬리를 움직여 몸을 돌렸고 곧바로 물속으로 들어가는가 싶더니 배를 맴돌며 얕은 다이빙을 반복했다. 물 밖으로 그의 머리와 등이 조금씩 보이다 사라졌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전예진이고요. 이번 앤솔로지에 단편 숨통을 실었습니다. 제가 프리다이빙에 관련된 책을 봤는데 사람이 300피트까지 깊이 잠수를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읽었거든요. 그런데 원래 육지에서 있을 때 필요한 감각들이 더 이상 생존을 위해 필요하지 않아지면 다른 생존을 위해서 적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속 깊은 곳에서도.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사회를 떠나고 싶어서 고래가 된 사람을 그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게 이제 입시라는 주제와 결이 맞는 것 같아서 순통이라는 단편을 쓰게 됐습니다. 입시 이후에 현재 성인이 된 상태에서 약간 방향을 잃은 사람에 대한 얘기여서 혹시나 방향을 잃은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책을 읽고 좀 쉬어서 그런 고민을 해봐도 괜찮다, 늦은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썼어요. 이제 마지막이라는 게 너무 아쉽고 그리고 진짜 존재만으로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 건네주는 것만으로 진짜 힘이 많이 됐거든요. 너무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묻어줘 그게 안나가 남긴 유언이었다. 인간의 몸이 썩지 않는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2047년의 일이었다. 썩지 않은 쥐를 처음 발견한 것은 뉴델리로부터 98km 떨어진 한 시골마을에서 축구를 하던 아이들로 2043년 제정된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사육, 목축, 양계가 금지되어 가죽으로 만든 세공을 구할 수 없었던 그들은 바람이 다 빠진 플라스틱 공을 차며 놀다가 하수부에 걸쳐있는 쥐의 시체를 발견했다. 쥐의 시체는 흐냈다. 누군가 그걸 발로 차기 시작하자 어느새 그것은 놀이가 되었다. 얼마 안가 근방의 농작물들이 이 유모를 병에 걸려 시들고 있다는 사실이 뉴델리 국립과학원에 보고되었다. 전문가들이 파견되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와 소설을 쓰고 있는 조시안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ANA에서 어스라는 작품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목인 어스를 키워드로 꼽고 싶은데요. 어스는 우리라는 뜻도 있고 지구라는 뜻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작품 안에 그 두 가지의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키워드로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18년에 친구를 통해서 육식의 성정치라는 책을 읽게 되고 에코페미니즘에 약간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단순히 어떤 여성 인권 문제가 어떤 하나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환경이나 인종, 젠더, 굉장히 여러 분야들이 얽혀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런 텍스트들을 읽게 되면서 조금 더 우리가 사는 여기가 어떤 곳인지를 더 넓게 생각해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일단 아카데미에서 너무 잘 챙겨주셔서 1년 동안 너무 재미있는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좋았고요. 동료분들은 그냥 같이 계신 것만으로도 사실 마음의 위안이 너무 되어서 앞으로 좀 따라 읽을 수 있는 동료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 계속 좋은 작품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와 엄청 큰 파도가 온다 아이들이 외쳤다 등 뒤에서 장난기 어린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바닷물은 순식간에 나의 무릎까지 차올랐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모래 무덤은 이미 반쯤 허물어져 있었다 모래가 다시 발등 위에 달라붙었다 서걱거리는 조각들이 내 몸에서 모두 떨어져서 사라질 때까지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 반짝이는 것들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모래의 빛을 쓴 조진주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쓰기 전에 버리고는 오는데 그 버린 것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고요 그러다 보니 모래를 버리는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들 상실의 감정을 느낀 사람들이 새로 시작하기 전에 이 글을 읽으면서 홀로서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쓴 것 같아요 다양한 작가들이 자기 색깔을 살려서 멋진 작품들을 써주었기 때문에 이 중에 분명히 마음에 드시는 작품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소설이나 10분만이 아니라 에세이, 리뷰, 릴러스트까지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재미있고 즐겁게 다양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단한 지 얼마 안 된 작가로서 좀 하기 어려웠던 경험들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그 경험들이 제 앞으로 작가 생활을 하는데 큰 자양분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동들을 좀 즐겁게 즐기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링거줄 같은 그림자를 달고 여기에서 저기로 투명함도 덧대면 짙어진다는 것 매일 유리를 닦는 사람이 있다는 것 꼬이는 줄도 모르고 가는 곳만 가게 된다 밤의 쓰레기장 내용물이 남아있는 유리병 삼키지 못한 말들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거대한 산을 이루고 있다면 쪽지 하나 찾기 위해 코를 틀어막은 내가 어떤 표정이든 지으려고 거기 서 있겠지 안녕하세요 저는 시를 쓰는 조혜주라고 합니다 키워드는 동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를 쓰면서 더 작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제가 자주 다니는 곳의 이야기를 새삼스럽게 발견하는 그런 시를 쓰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키워드를 그렇게 잡아보았어요 앤솔로지에 실린 작품 중에 저는 주민현 시인의 시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시를 낯설어 하시는 독자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충분히 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어서 추천드립니다 앤솔로지 형식이면서도 사실은 모크지 형태로 출간이 된 것이 처음이라서 그 과정에서 사실 기획 단계부터 작가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아이디어도 내고 했기 때문에 애정이 남다른 만큼 쏟은 노력도 많아서 쉽지는 않았으나 오히려 어려운 과정들을 같이 좀 이겨내면서 좀 돈독해진 느낌도 있고 지금은 뿌듯함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끝나고 나서는 전기가 도달하는 가장 끝집은 어딜까 인생의 불씨를 꺼트리려던 사람이 아직 희미하게 불을 켜두었을 때 이렇게나 많은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기란 존재하지만 몹시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던 이들의 표정을 잠깐 따라해보자 그들의 음성을 우리의 입술로 말해보면 우리 눈에서 같은 것이 반짝 어릴지 몰라 어린 시절에 우리는 보자기만으로 유령과 공주가 될 수 있었지 금은 보아가 가득한 항아리를 꿈꾸기도 했어 어느 날에 어느 날에 꾸었던 꿈들이 가까스로 일어나 불을 켜게 만들고 저녁 7시에 가로등이 켜지고 전조등을 켜고 안개비를 뚫고 우리가 서로의 집을 방문해 번쩍 불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시 쓰는 주민현입니다 저는 그때 저희 회의 처음에 모였을 때도 약간 코로나나 비대면에 대해서 서로 생각을 얘기했었는데 저의 시도 아마 거기서 출발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이 시대의 문학이 어떤 것이고 어떤 걸 쓸 수 있을 것이고 그 상황에서 어떤 걸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에서 출발했던 것 같아요 베냐민이 한 말 중에 이제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가 고독하지 않고 이야기꾼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고독하지 않고 약간 그런 문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문학이 할 수 있는 역할이고 제가 시를 쓰는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1년이 길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고 특히나 이 마감이 중간중간에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동력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약간 혼자 쓰는 게 좀 두려울 때도 있고 막막할 때도 있었는데 이제 같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서 되게 좋았고 미미가 거대한 꼬리를 휘두르자 굴로 이어진 용사 입구가 부서졌다 나는 카트에서 내려 용사를 둘러싼 유리벽 밖에서 소리쳤다 뜻도 없는 비명을 들은 미미가 고개를 흔들며 뚜레질을 하고는 바닥에 침을 뱉었다 용사 한가운데 작은 연못만한 샘이 보였다 샘 주위로 연기가 나며 잔디가 깔린 바닥이 녹아내렸다 고약한 냄새와 함께 시퍼런 연기가 허공으로 피어올랐다 미미가 날개를 퍼덕이더니 잠시 후 동물원 상공을 향해 날아올랐다 미미야 미미가 내 말에 반응하지 않으리란 걸 알면서도 나는 소리치는 걸 멈추지 못했다 나는 줄곧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그제 알았다 단조롭고 감동 없는 새 음절의 말 아무런 힘도 없는 말 가지마 안녕하세요 미미가 내게 말하려던 것을 쓴 지혜입니다 동물을 돌보는 사람들이 어떤 동물을 어디까지 돌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평소에 관심 있던 신화적인 대상인 용에 대해서 단편으로 써보면 어떨까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심하는 거 한 장면이 술술 써지면 그거 뭔가 이상하다 내가 뭘 빠트렸을 거다 라고 다시 돌아가고 그런 식으로 퇴고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더 단단하게 더 간결하지만 분명하게 쓰는 거를 거듭했던 것 같아요 같은 마감이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느낄 수 있었다는 게 가장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힘이 됐고 이 고통을 경기도에 있는 어떤 작가는 같이 느끼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러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세팅해주신 많은 프로그램들 자리들을 통해서 저도 생각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고 다른 동료들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저에게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mill제공let